격돌팀 아유가 강타 음 네 제님 반갑습니다 고통 고통 매턴 시작시 무작위 카드를 이번 전투 동안 강화합니다. 네. 파열덱 전에 있잖아요. 게임을 해나님 반갑습니다. 수리검. 몸풀기 어퍼컷. 완타. 거기서 완타가. 닥새 때문에 쪼맨해져서. 1댐. 평범계 술라실 때 진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평범계 노답 평범계는 불 볼 때마다 바꿀 수 있게 해줘야지 저게 저게 유물입니까? 저군이가 없네 절힘 무적 광폭화 어퍼컷 대학살 무적인데 쓰레코 집을까요? 어퍼컷 대학살 무적인데 쓰레코 집을까요? 답은 쓰레코다 몸박상 고수구 먹엄 먹엄 삼삼삼삼 코스트 꼬라지가 아 아 아 발이 무적은 됐네. 물론 그 발이가 안 나왔지만 수면비 납부합니다. 신 259님 포마스입니다. 수면비 선택받은 자 진짜 개쎄네. 재생 포션 서현장 주니님 안녕하세요. 피포션 빨리 먹고 손에 있는 무작위 수면비 카라나를 전투가 끝날 때까지 강화합니다. 수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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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락은 안되지 하긴 뭐 집으로도 상관없겠다 타락 어차피 킬각 나왔을 때 쓰면 되지 타락 잼집을까? 잼집을 해야겠다 핸드 잘 잡았네 차무 나와도 쓰겠네 윙부츠 킹투 감면 갓도 쓰겠네 미션 하긴 나와도 쓰겠네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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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땅 아귀 저금통 별 그지 같은 거 나오네 재물 재물은 코스트 이름 못 보니까 화염 장벽 넣읍시다 아귀 맨날 상점 앞에서 튀어나오죠 그지같아 가방 아이고 내 타격 방금 타락 1코스트 나왔는데 강화 붙어서 코스트 올랐어 민포 화염 장벽 왜 이렇게 화염 장벽 잘 나오지? 개꿀인데 화장댁입니다 타락 가져가 타락 에라이 젠장 에라이 젠장 이제 대충 참우나 나오면 되겠네 참우나오면 끝나는 게임 아뇨 참우나오면 끝나는 게임 아뇨 뭐 스냅코 나올 줄 누가 알겠어 이거 악마의 형상 나오면 제일 좋겠는데 뭐지 이게 부흥원각인가요? 어포, 타락? 아니면 절힘? 네 뭐 여기서는 3개 다 좋지 아니 어쨌든 2댁이 방어도 쌓기 전에 맞을텐데 그거 채우려면 사심도 좋죠 어둠이나, 어둠의 부흥이나 절힘 하면 되겠다 절힘이 났겠다 3장 3장이나 태양계의 모형인데 3장으로 타격이나 2장 지우는게 잘 낫겠다 3장 3장 4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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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버프 전에 못했지? 아 내 철힘 잘 잔다님 반갑습니다 충격파가 낫겠지? 나머지 두개보다는 나의 철힘 나의 철힘 희귀음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하아 상점 극혐. 비상단추. 비상단추 근데. 끝. 안사. 비상단추 안사. 듀얼 몸박. 이 도료 안 나오나. 비상단추 안사. 비상단추 안사. 네. 아 바리랑 소림같이 다 없으세요. 엘리트 갈까. 전투체면 클로스라인. 메메시스 쫓겨네. 부츠. 아 저 부츠가 아니잖아요. 부츠 있는 줄 알았네. 바리크리트를 썼으면 좋았을텐데. 맨번 턴에 포션 먹어야 되나. 그러네. 아닌가. 맞네. 먹어야 되네. 아닌가. 드롭 포션을 끼고. 화염 포션을 쓰자. 그게 낫겠다. 드롭 포션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. 쿠로링님 반갑습니다. 화염 포션 리필. 몸박 하나 더 나왔네. 아니. 혈안은 강화되면 안좋은데. 이거는 손해인데. 몸박은 두장이면 될 것 같고. 차라리 이도류가 나와주는게 더 좋은데. 저쪽으로. 꼭 이렇게 마지막 드롭에 잡혀요. 몸박밥 파트에 젤리 이 doc을돼요. 유지한. 다운. 나이스와 트랝이 포션을 받을 때. 그는 펄에 휘대지않ры가. 오신데이. 암! 무국이. 진짜. 싹. 안. 그러면. 넌. 너 많이. 너는 일을 못하니까. 네 뭐 어쨌든 잡은 것 같기는 해요 룬 12면체 노륨 엘리트나 더 잡으러 갈까? 과도자 빙덕 이는 그냥 몸박이나 퉁퉁 때리면 끝이쥜 창호 어디 갔냐 다 세트 피규엄을 하하 세상에 3코스트 열한이라니 3코스트 열한이라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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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금방 뚫리는데 쟤네들 힘 워낙에 쎄서 90대 이러면 서순이다 그래도 뭐 조개화석 너무 좋네요 저기 가서 상점 보고 엘리트 하나 더 잡고 이도료 또 나와서 하나 지우기만 해도 될 것 같네요 민포? 뭐지 요지 타격 타바 결국 참호도 없네 사쉰 타락부터 짱퍼컷 또 났네 하나 있으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죠? 흘려보내기 쓸까 이게 참호가 안 나오네 안타깝습니다 이건 진짜 지구의 상점이 안 넣으면 좋네요 고마워 비교가 안 넣으면 좋네요 예전의 상점이 안 넣으면 좋네요 또 났네 그녀의 상점이 안 넣으면 좋네요 이것은 진심으로 이 상점이 안 넣으면 좋네요 다시 출근한 룬 필요한데 대검 꽁 베게? 어디서 베게따빌 각격타 강화할까? 보스전인데 무작위 카드를 2번 전투 동안 한다고 합니다 Hooded 이아미아 민난하시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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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진 딸팽이 카카 한 장, 두 장? 아 얘는 아니지 사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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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파리언 코스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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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랬어서나 저랬어서나 별 문제 없었겠다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네 2643 완넘의 영웅 5개 스네코 역시 스네코 칸네코 타락 다리 화장 세게는 어떻게 뽑아냐 뭐 참호 안 나온 거나 시키는데 그래도 잘 나왔네요 저거 화염 장벽 세 장이나 나오고 뭐 참호 안 나온 거나 옥 뭐 참호 안 나온 거나